지구촌 성경읽기 할렐루야! 지구촌 성경읽기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 세 권의 말씀인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말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계 말씀입니다. 학계 말씀은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지자 학계가 기록한 책입니다. 선지자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가장 처음으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룩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교환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성전건축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야심차게 성전건축을 시작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고 무려 14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학계가 등장하여서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진행했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학계서입니다. 학계서는 두 장의 짧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성전건축을 멈추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한 후에 백성들을 독려해서 멈추었던 성전건축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다시 세우는 성전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고 초라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학계서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안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신학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주하는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스가리아 말씀입니다. 스가리아서도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지자 스가리아가 기록한 책입니다. 선지자 스가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학계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학계는 성전건축을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고 강하게 성전건축을 독려했다면 스가리아는 책망이 없는 따뜻한 격려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학계가 두장이라는 짧은 구절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성전건축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스가리아는 조금 길게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말씀,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야를 강조하며 참된 소망을 품도록 말씀하십니다. 스가리아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8장 말씀은 성전재건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그 가운데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말씀하시며 나아가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에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창에 찔리고 고통받고 배신당하실 메시아, 무엇보다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메시아를 말씀하십니다. 스가리아서는 성전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도 앞선 두 권의 책과 같이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니에미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앞서 다루었던 학계와 스가라보다 약 100년 후에 사육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학계와 스가라의 사육으로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유대민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번영이 뒤따르지 않는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11조와 헌물을 떼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등 도덕적 타락도 가득했습니다. 말라기는 바로 이병 배경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5절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1장 6절에서 3장 15절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을 드러내어 책망하시며 그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과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세 권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학계 말씀처럼 삶의 문제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갑시다. 세갈의 말씀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입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